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P4G 서울정상회의가 31일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서울선언에서 우리는 기후변화 또 사막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다양성 송실을 동시대에 가장 큰 3가지 환경문제로 인식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파리협정을 목표로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날 행사를 한 이번 행사 과정에서 화상회의로 전세계 정상들을 모여서 이렇게 지구 탄소를 줄이고 온난화를 줄이고 그래서 지구 생태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자 하는 이런 논의를 하는 정상회의였습니다. 정상회의에 정상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이 퇴색된 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던 것은 이 회의할 때 뒷배경으로 사용됐던 영상이 바로 평양, 넝나도, 개동강이 나와있는 영상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전날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 전세계에 생중계된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이 논란이 된 부분인데 개최지인 서울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랜드마크인 남산, 고궁, 또 한강에 이어서 등장한 위성사진이 바로 서울이 아닌 평양을 찍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대동강 넝나도를 시작해서 평양과 평안남도 일대 그리고 한반도 우주에서 본 지구의 순서대로 빠르게 화면이 줌인 또 줌아웃되었습니다. 이따가 멀어지고 또 가까이 들어오고 이런 식입니다. 화면의 변화가 빨리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란 자막과 함께 주요 참석자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평양의 화면이 들어간 것은 분명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행사 명칭도 2021 P4G 서울정상회의입니다. P는 파트너스, 포가 아라베스자로 사안을 썼지만 포, 파트너스 포, 그린, 그로스, 글로벌, 앤드, 골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녹색 그리고 지구 환경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이런데 그린, 글로벌, 그로스, 골 이게 들어가니까 G가 내게 들어왔으니까 그 포지이다. 그래서 파트너스 포, 그린, 그로스, 글로벌, 골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기사들 사이에 P4G가 바로 평양의 P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할 말을 잃었다. 실수가 반복되면 고이다. 지금 이 실수도 한두 분이 아니라 이렇게 평양 관련된 북한 관련된 실수들이 이 정부에서 많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댓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유튜브 계정에 있던 이 영상은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비판 여론이 일자 삭제를 한 것고 오후 1시 무렵에 수정된 영상이 다시 업로드 됐는데 문제가 된 평양 위성사진을 서울 위성사진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더 기가 찹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외주 제작사의 얻어치 않은 단순 실수다. 단순 실수. 그것이 왜 흠이 될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왜 흠이 되나. 이어서 P4G는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단순 실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국제 행사를 하는데 그게 평양 그림이 들어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말도 아니죠.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실무자, 담당자, 책임자, 상급 책임자가 모든 걸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실수를 할까? 하나라도 잘못 당한 게 있을까? 이게 청와대 행사인 것입니다. 특히나 국제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꼼꼼하게 챙긴 것이고 거기에 평양 그림, 평양 넝나도 대동강이 들어가는 것을 실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명이다.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 하는 것이 제 추측이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 전 지구적 인류적인 행사인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행사라고 서울과 평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렇다면 같은 동족인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어떻고 또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어떠며 인권 탄압을 하거나 특권 통치를 하면 어떠냐? 이런 말과 비슷하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은 완전히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활양식이 달라서 그야말로 우리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집단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적성국가인 북한의 영상을 집어넣어놓고 단순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나 또 그렇다고 북한이 들어가면 어떠냐? 평양이 들어가면 어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마치 다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지옥이면 어떻고 청복이면 어떻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서울과 평양이 지리적으로 한반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체제 경쟁도 벌여왔고 숱하게 남한을 공격하고 도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떻냐? 하는 이야기는 공산주의이면 어떻고 사회주의이면 어떻냐? 하는 식의 말하자면 통일을 하자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공산주의이면 어떻고 사회주의이면 어떻냐? 같이 어울려서 우리 민족끼리 갈 살아보자 하는 논리가 그 안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변명도 위험하고 발상도 위험하고 정말 아주 정권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지금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상황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영상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P4G 서울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회의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준비해온 행사입니다. 행사 전반에 타케민이가 많이 개입했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총괄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타케민이 의정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 두 차례 나와서 이번 행사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타케민이 이 행사를 지휘하면서 동영상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면 그야말로 직무위기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알고 집어넣었다. 아주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다름없다. 그러니까 타케민이 쇼가 이제는 우리 국내를 넘어서 북한까지, 북한 체제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쇼를 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무서운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렇게 언연중에 허물고 있고 곳곳에 북한의 이미지를 심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서히 북한과 동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많은 그런 발언들을 했죠.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생가라고 했고 6.25 남체배 원영 가운데 한 명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제행사에 평양이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공영방송에서도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황원한 뒤에 김정은을 열렬히 환영한다. 김정은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아주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서 전국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을 열렬히 환영한다 하는 사람을 공영방송에서 인터뷰를 해서 버젓이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좌파들이 덕실되면서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